소동극은 매벌인 거예요? 앞으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구역의 새로운 왕이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한 방에 증명하셨네요. 이 구역 왕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권력 찬탈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난. 파이톤 아시죠? 아버지 헬리오스의 불마차를 끌다가 떨어져 죽은. 조심하세요. 욕심 잘못 부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나하고 내기할까요? 내가 바닥에 떨어져 죽을지 아니면 이 구역의 새로운 왕이 될지? 관심 없는데요. 관심 가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한 선생님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